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편 금융을 강의하게 될 고봉기 교수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우편 금융에 관련된 과목은 어렵지는 않지만 약간 지역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과목으로 소문나 있습니다.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우편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국내, 국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죠. 소포라든가 등기라든가 통상우편물 이런 것, 무게, 그 다음에 보내는 방법, 그 다음에 기간, 날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밀하게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. 바로 보험, 가장 대표적인 거죠. 그래서 보험 상품과 관련돼서 바로 여러 가지 적금, 그 다음에 저축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얼마가 있고,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고, 그 다음에 가입할 때 그 금액,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주 나오죠.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,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그 보험과 관련돼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. 그 다음에 그 보험과 가입돼서 나이, 가입할 때 그 나이라든가, 그 다음에 가입 금액, 다른 보험과 관련돼서 이 보험은 매우 특이하다.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우체국과 관련된 그 업무 분야, 우편, 그 다음에 금융,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부할 때 약간의 암기상도 필요할 것입니다. 암기상이 필요하면 반드시 목차 따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, 암기가 안 된다면 그 용어와 관련돼서 매치를 시켜주시면 이해가 빠르다고 볼 수 있죠. 자,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저와 함께 우편과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